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원천 가족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충보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가족주일 날 무엇보다 행복한 날 되게 하셔서 가족의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선한 일에 쓰임받고 베풀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하시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말씀만 선풍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너무나 확실하게 또 교획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불안전해 보이고 깨어지고 흐트러진 부분들은 다 인간들의 잘못 관리한 턱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아픈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또 인구가 많아지고 아무리 또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볼 때에 적어도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굶주림 굶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생산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그것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70억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산되는데 어떻게 10분의 1이 또는 1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굶어주고 가고 있느냐 나눔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인구 포스터 보면 산하제한 포스터 보면 사람이 많아서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림에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하나 나와 잘 기르자 했지만 지금은 3명 이상 나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만큼 몇십 년 되지 않아도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게 왜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땅을 주셨고 자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양도 하루에 1만 7천 톤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사회 각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나눔과 베풀이 있으면 이 땅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칼부림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연립주택 가운데 이웃이 원수되고 있는 이 땅이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만 버리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이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기심만 버리면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막 밑에서 아파트에서 떠들고 시끄러워서 밑에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올라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명절에 사과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배 폭탄을 던지고 그러면 밑에 층에서 열이 받아서 올라가려다가도 배가 생각이 나고 사과가 생각이 나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렇게 먼저 베풀면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회 내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같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세요 사탄은 분열케 하고 깨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가족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라도 하나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몸도 하나잖아요 팔다리가 있지만 한 몸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없는 믿음도 하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하는데 둘이서 원수 맺죠 그러면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문석진 청장님도 저하고 가족이잖아요 성이 문시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 기름하고 똑같아요 문석진 청장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바람들은 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까맣든지 하얗든지 배웠든지 못배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삼촌처럼 보이면 삼촌이라 그러고 이모처럼 보이면 이모라 그러고 시작 안녕하세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알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혈색이 너무나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교회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 끔찍한 일들 참 가슴이 아픈 일들 다 따지고 보면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기심 나만 잘 살라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들 탐욕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이기심을 버리고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알렐루야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고 못 배운 사람도 같이 살고 가난한 나라도 같이 살고 가난한 이웃도 같이 살고 같이 잘 살자 그러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쾌장수 부부가 있대요 80여 년을 같이 살았대요 지겨우세요? 80여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80여 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딱 두 마디 했대요 두 마디 이것만 잘하면 어느 설교 끝이에요 두 마디가 뭐냐면 항상 두 마디를 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남편이 얘기했어요 저는 매일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내는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교회에 마찬가지라고 해요 직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갈등, 분열 탐욕과 이기심으로 깨어진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마디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가족이 있다면 특별히 평소에 입이 뻣뻣뜨려서 못하는 말 사랑합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하셨어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사회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이 나라 민족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앉아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가족주의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고백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관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깨어지고 망가지고 분열된 이 땅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신 하나님 오늘 이부 가운데에도 우리 박제양의 연주와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림이 있게 하시고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돌아가며 오늘 가족애를 느낄 때에 가족이 없어서 혹시 외로운 분이 있다면 원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구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는 원천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